안녕하세요. 프랑스어 공부하는 엄마 세봉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일상생활 해외 표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은 정말 재미있는데요. 주인공인 리디아가 미래가 궁금해서 점을 보러 가요. 본문에서는 타로카드를 만지는 마담이 나와 있는데요. 리디아가 어떤 걸 물어보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n y va! 질문에 따라서 이미지를 4개로 나누어 봤는데요. 리디아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Bonjour Madame. Je voudrais connaître mon avenir. 안녕하세요. Je voudrais connaître. 저는 알고 싶어요. Mon avenir. Mon avenir. 저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저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이름 아줌마가 attendez? 기다리세요. Je vois, je vois. 우리말로 해석하면 보인다, 보인다,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미래를 보는 척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이름 아줌마가 뭔가를 봤어요. Je vois, 나는 보인다. On voyage. 여행이 보인다. 멀리 가는 여행이 보인다. 루앙. 멀리. 리디아가 물어요. 언제요? 마담이 cette année ou l'année prochaine. 엄청 광범위적인 대답을 합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리고 리디아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Et en amour? 사랑은요? 한마디로 남자운은요? 연애는요? 이런 걸 물은 거겠죠? 마담이 대답합니다. Alors, 보자, en amour, 사랑이라, 남자운이라. 아, un peu de patience.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겠네. Un peu de patience. Un peu, 조금, patience, 인내심. Donc, quelques mois, 몇 개월 후에, vous rencontrez. 여기서 발음을 끝까지 잘 읽어주셔야 돼요. Vous rencontrez. Vous rencontrez un bel homme. 정말 멋있는 남자를 만날 건데 그 멋있는 남자가 이 bel homme가 브랑, 갈색의 au jus noir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어. 이 괜찮은 남자가 브랑, 갈색머리의 au jus noir 검은 눈동자에 갈색머리를 가진 남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긁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Oh, je vois des problèmes. 나 근데 문제가 보인다. Je vois une femme. 여자가 보이네. Qui est très jalouse. 엄청 질투심이 많은 여자가 보여. Mais, tout finira bien. 하지만, tout finira. 모든 게 finira, 끝날 거야. Bien, 잘. 모든 게 잘 끝날 거야. Vous verrez? 보게 될 것이야. Tout dira de nous en mieux. 모든 것이 de nous en mieux. 점점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자, 리디아가 세 번째 질문을 던져요. 예, pour le travail. 예, pour le travail. 예, pour le travail. 일은요? Oh, très bien. 음, 아주 좋아. votre bâton vous augmenter. 예. 당신 사장이 월급을 올려줄 거야. 그리고 리디아가 중간에 말을 끊고. 예. mais, 하지만 je suis au chômage. je suis au chômage. 저는 실직 상태에 있어요. 한마디로 직업이 없다는 거죠. je cherche un emploi. 일을 찾고 있는 걸요? madame. 음, oui? vous allez trouver un travail très intéressant? 그러니까. 그래요. vous allez trouver un travail très intéressant. 당신은 꽤 흥미있는, 꽤 괜찮은 직업을 찾게 될 것이야. 그리고 et après votre salaire augmentera vite. 월급이 빠르게 인상될 거야. 아줌마가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et la santé 건강은요? ne vivez pas trop 많이 마시지 말고 이제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거겠죠. ne mangez pas trop 너무 많이 먹지 말고 faites un peu de sport 운동을 조금 하면 et tout est très bien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좋을 거야. 아! conduzé prédemment aussi. 운전 또한 조심조심해서 해야 된다. 오늘 대화 내용이 정말 재밌었죠? 오늘 본문에서 알아두면 좋을 표현은요. donc plus 기간 이 donc 뒤에 기간이 나올 때 뭐 뭐 후에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때 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lle va rencontrer l'homme de sa vie 지금 말고 donc quelque moi 몇 개월 후에 그래서 이 donc 뒤에 뭐 한 시간 두 시간 몇 개월 몇 년 이런 기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기간들이 나왔을 때는 뭐 그 기간의 후에 몇 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뭐 뭐 후에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표현들은 아예 전체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미래의 건강이 어떠냐 라는 질문에 대답이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많이 먹지 말고 운동 조금 하고 운전을 조심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동사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비vez mangez faites 공디주ez 동사변화 vous에 해당하는 변화들인데요. 다 밑에 동사 원형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boire 마시다 mangez 먹다 faire 하다 여기서는 faire du sport 이렇게 하면 운동을 하다 공디ur 운전하다 정말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운동을 하다 첫 번째 리디아 질문에서 제가 빼먹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마담이 대답을 할 때 attendez je vois je vois 기다리세요 보여요 보여요 je vois en voyage 여행이 보여요. 그 뒤에 문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oui vous prêts en beau voyage 당신은 아름다운 여행을 하게 될 거야. loin 멀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리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여행이 아주 멋진 여행이 될 거다. 너도 멋진 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안녕 아! 약간 받 Kṛṣṇa! 한 몇몇 한글을 만나뵈서 예쁜 사람 아니에 있는 아! 제가게볼 수 있는 문제가 제가 외국인에게는 너무 졸려 그렇지만 또는 너 잘 안 Unity 모두 overeok Et pour le travail ? Oh, très bien, votre patron vous augmentera et... Mais je suis au chômage, je cherche un emploi. Euh, oui, vous allez trouver un travail très intéressant et après votre salaire augmentera vite. Et la santé ? Ne vivez pas trop, ne mangez pas trop, faites un peu de sport et tout ira bien. Ah, comme disait Prédemment aussi. Merci encore, au revoir.